국내 유일한 에너지특성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캠퍼스 건립을 위한 첫 합을 떴습니다. 지난 1일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착공식은 대학 설립과 캠퍼스 건설 현황 소개, 기념사, 총리 축사, 착공식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38만 4,083제곱미터 부지에 3단계로 나누어 지어지며 2025년까지 총 8,289억 원이 투입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공학부 단일학부이며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교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